정선 장날 나보여 이제는 늙어 헤어지는 일도 섭섭하지 않는 날 사고 싶은 것도 없고 팔아야 할 것도 없는 장터 이쯤에서 산이 높아 일찍 노을 떨구는 잊어버린 옛사람을 문득 마주친다면 한 번 놓치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버스를 기다리며 낯익은 얼굴들 묵묵부답인 저 표정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도 소용없고 이름 몰라도 눈으로 뻔히 속보이는 강물을 담은 얼굴들이 평정 푸른단을 떠서 풀어도 풀어도 끝이 없는 한 아라리로 누구의 가슴을 통여매려 하는가 함부로 약속을 하지 말이리다 다음 장날에 산나물이라도 팔꽃이 있으면 오고 살 물건이 없으면 오지 않을 것이다 문득 피어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질 때 더욱 보고 싶어지는 그런 꽃으로 질 때 더욱 고생하실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